네 반갑습니다 원래 인강 처음 촬영할 때는 제 나름대로 멘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들어보셨죠? 멘트 안 들어보셨나? 보통 다 OT 듣고 오시는 거 아닌가요? 원래 실강생이야 칠판에다가 하나하나 정리를 이쁘게 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필기를 이쁘게 정리를 딱 하셔가지고 이건 내가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춰야 되겠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칠판 판서 강의를 1부 진행하겠습니다 수업 방식은 제가 어떻게 OT를 안 들으셨으니까 설명을 조금만 할게요 간단하게만 아시다시피 수업이 수험이 시험이 공부나기를 수능형 문제로 내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박농 교수님 부탁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걸 집중적으로 해드리기로 하고 제가 현재 기출내었던 모든 기출문제를 다 분석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 문제가 보이시죠? 이 같은 교육청 문제인데 생명과학 1 문제에서 출제됐던 이 그림이 2018년 시험 문제에서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출제를 한 모습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여기 선지를 보시면 기억번 간엔 물이 첨가되는 반응이다 여기 보시면 2번에 간엔 물이 첨가되는 반응이다 원래는 문제 수가 굉장히 많은데 제 마음 같아서는 다 풀어드리고 싶어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추리고 추리고 또 추려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괜찮고 개념적으로는 공부 한번 해볼 만한 것들만 쭈루룩 모아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서 프린트로 제공해드렸습니다 프린트 제공한 거를 토대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할 건데 PPT 화면이 혹시 하얀색이 잘 보이시나요? 아니면 이걸 검정색으로 바꾸면 글씨가 작아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설명을 할 때 문제를 쭉 풀어나가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설명 같은 게 필요하면 또는 개념이 필요하면 그걸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설명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또 문제를 풀 건데 만약에 하시다가 아 난 전 잘 모르겠는데 난 그냥 저거 설명하는 거 보니까 난 저거 잘 모르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 같다 라고 느낌이 오시면 저한테 간단하게라도 사인을 좀 주세요 아니면 표정을 찡그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서 침을 뱉어도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제가 보고 아 죄송합니다 하고 개념 설명 같은 거 더 추가로 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anging from 2019 국립아하시는 국립켓몸 크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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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